안녕하세요 친구들 우리 그동안 조동사에 대해서 정말 많은 조동사를 배웠었죠. 오늘은 조동사의 모든 것, 조동사를 이렇게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 화면 명사 때 봤던 건데 기억하는 친구들 있나요? 자 방정리, 이렇게 중요한 방정리보다 중요한 게 총정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배웠던 지식을 한 대 한 대 모아서 차곡차곡 잘 정리를 해놔야 그게 완전히 우리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그 중요한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조동사의 개념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여기 조동사의 조자는 자 뭐라 그랬죠? 도움을 주다라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동사를 도와주는 아이를 조동사라 했어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도와주느냐 동사의 의미를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의문문도 만들어주고 부정문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시제도 도와줄 때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나 조동사야. 조동사야 조동사는 주어의 인칭과 수에 따라 변하지 않는다. 히든 쉬든 데이든 아이든 변하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꼭 뭐가 와야 된다? 계속 이야기 했었는데 동사원형, 원형이 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고 자 부정문과 의문문도 만들어주는 조동사인데 부정문 만들 낫은 어디에 온다? 조동사 뒤에 온다. 그 다음에 의문문 만들어줄 때는 조동사가 주어 앞에 오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자 친구는 딱 몇 명까지만? 두 명까지만. 그래서 조동사는 보통은 혼자서 사용이 되지만 최대 두 명 이상 같이 사용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자 첫 번째 조동사 우리 배웠던 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윌. 기본 의미는 미래 시제를 나타내는 아이가 윌이에요. 그 다음에 추측을 나타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강한 의지, 뭐 뭐 할 거야? 라는 의지를 나타내기도 해서 해석은 뭐 뭐 할 것이다? 혹은 뭐 뭐 일 것이다? 라고 해석이 된다고 했었고 미래나 추측을 나타내는 윌은 비고잉트와 바꾸어 쓸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리고 의지의 윌은 비고잉트와 바꾸어 쓸 수 없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엘리 will close the window 하면 이거는 미래를 나타내는 거예요. 엘리는 창문을 닫을 것이다. 자 미래에 닫을 것이다. 조는 여기에 곧 올 것이다. 라는 추측을 나타내는 것이 있었고 그 다음에 we will win the match 하면 우리는 그 경기에서 이길 거야. 라는 강력한 의지를 나타내는 아이였죠. 이 중에서 비고잉트와 바꾸어 쓸 수 있는 아이는 누구? 이 아이와 이 아이와 의지는 바꾸어 사용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윌의 과거형은 무드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과거형은 무드이지만 무드도 독자적인 뜻이 있다.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죠? 자 비고잉트 같은 경우에는 비동사의 과거형이 was나 world로 바뀌고 going to 하면 되고요. 예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엘리 was going to close the window 하면 엘리는 창문을 닫으려고 했었다. 라고 과거 was going to 이렇게 됐었고요. 그 다음에 복수일 경우에는 was댄스에 뭐가 와야 되죠? word이 와서 going to win the match 하면 과거형이 되죠. 뒤에 조동사 뒤에 뭐가 와야 된다?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동사 원형이 와야 된다.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었죠. 자 부정형 한번 살펴볼게요. 자 부정형은 not이 어디에 온다 그랬죠? 조동사 뒤에 온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will not 이것을 줄여 말하면 want가 된다고 했었고요. 자 would not은 wouldn't. 그 다음에 be going to 이렇게 비 동사가 들어간 거는 선생님이 뒤에 오는 게 아니라 비 동사를 부정한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그래서 be not going to 이렇게 되죠. 그래서 비 동사는 am I is not? was나 world로 바뀔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했었고요. 예문을 보면은 will not 동사 원형 왔죠? isn't 비동사를 부정했어요. isn't going to be 동사 원형이 왔네요. 자 그 다음에 의문은 어떻게 만들까요? 조동사가 주어 앞으로 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will이 주어 앞으로 이렇게 와서 동사 원형 이렇게 질문을 하고 비동사는 비동사가 앞으로 온다. going to 동사 원형. 여기는 똑같이 담아 있으면 돼요. 비동사만 앞으로 오면 됩니다. 자 예문을 보면 자 the present 이 선물이 주어예요. 그래서 will이 앞으로 왔고요. 동사 원형이 왔네요. 물음표도 잊으시면 안되고 그 다음에 is going to, be going to는 비동사가 앞으로 나왔고 going to 동사 원형, 물음표 이렇게 됐죠. 그래서 will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will은 미래에 추측 의지가 있다. 미래는 추측일 때는 be going to로 바꿔 볼 수 있고 의지일 때는 바꾸지 못한다. 정말 중요했죠. 자 기억을 해주시고 자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can이에요. 우리 친구들. can은 두 가지 기능이 있었어요. 그쵸? 하나는 능력이나 가능 이때는 be able to와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고요. 해석은 뭐 뭐 할 수 있어. 나가 할 수 있어. I can fly.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자 허가나 허락 같은 경우에는 뭐 뭐 해도 돼. 라고 허락을 하는 거고요. 이런 경우 may도 허가나 허락이 있었기 때문에 may와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예문을 보면 I can drive a car. 하면 능력이나 가능을 나타내죠. 이거를 똑같이 하면 can은 be able to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be able to 그냥 be able to 라고 쓰면 안 돼요. 비동산은 주어에 따라 변형이 돼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I am able to drive a car. 자 can이 am able to로 바뀌었네요. 나는 운전할 수 있어. 자 she can borrow my book 하게 되면 그녀는 내 책을 빌려가도 돼. 즉 허가나 허락을 나타내는 거죠. 자 여기에 may 넣을 수 있을까요? 넣을 수 있다고 했었죠. 그래서 she may borrow my book 해도 같은 뜻을 가진 문장이 됩니다. 자 과거형은 can의 과거형은 could라고 했었고 be able to는 비동산 다시 변했네요. was able to 바뀌어야 되고요. able to 하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운전할 수 있었어 라는 과거형이 된 거고요. 마찬가지로 비동산과 과거형으로 바뀌어야겠죠. 자 부정형 같은 경우에는 조동산 뒤에 not을 붙인다 계속 선생님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cannot 자 cannot은 주의해야 될 것이 can하고 not을 띄어쓰지 않아요. 그래서 n이 두 개 이렇게 겹쳐서 cannot이 되고요. 줄일 때는 n이 두 개니까 하나 없어져서 can't가 되죠. 보통은 이렇게 not을 띄어쓰고 o가 apostrophe t로 바뀌어서 큰 이런 식으로 변하죠. can't가 특이하니까 스펠링에 주의하시고요. 자 be able to는 어떻게 부정할까요? 물론 비동산을 부정하면 되겠죠. 그래서 be not able to 자 비동산은 am i is wasable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 그쵸? 자 그래서 she cannot can't walk backwards 그녀는 거꾸로 걸을 수 없어. 그런 능력이 없어. 그렇게 할 수 없어. 자 이거를 be able to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she is not able to walk backwards 이렇게 되겠죠. 자 you cannot play games now 하면 너는 지금 게임을 하면 안 돼 라고 허락을 하지 않는 허가나 허락의 can't가 되겠습니다. 이때는 be able to로 바꿀 수 없겠죠. 자 그렇지만 may not으로는 바꿀 수 있겠죠. 자 의문문은 can이 앞으로 나옵니다. be able to 같은 경우는 뭐가 앞으로 나올까요? 비동사가 앞으로 나오죠. 계속 비동사가 들어가는 거는 비동사가 움직이고 비동사를 부정하고 같은 규칙이 적용이 돼요. 뒤에 물음표 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문 보면은 자 can이 앞으로 나왔네요. 주어 앞으로 나왔어요. 동사 원형 잊지 마시고 물음표 잊지 마시고 자 can I play games now 하면 제가 게임을 지금 해도 되나요? 마찬가지로 can이 앞으로 나왔죠. 동사 원형에 물음표 자 같은 규칙이 계속 적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may can의 아주 친한 친구였어요. 누구였죠? may may는 굉장히 can의 친구라고 했었죠. 자 may도 두 가지 기능이 있었는데 하나는 추측 뭐 뭐 읽지도 모른다. 몇 퍼센트 확률이다? 50% 정도 정도 한 반반의 확률로 뭐 뭐 읽지도 모른다. 라고 추측하는 기능 그 다음에 허가나 허락의 기능이 있었고요. 이때는 can과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예문을 보면 Julia may go swimming 하면은 Julia는 수영하러 갈지도 몰라 그럴지도 몰라 라고 추측하는 거고 she may borrow my book 자 아까 전에 여기 can이 들어가 있었죠. 같은 문장이에요. 그녀는 나의 책을 빌려가도 돼. 여기 자리에 can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겠죠. 자 may의 과거형은 mighty였습니다. 선생님 계속 이야기하지만 조동사의 과거형은 과거형으로서의 성질도 있지만 독자적인 뜻도 가지고 있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might하게 되면은 비슷한 뜻으로 뭐 할지도 몰라 라는 허가나 허락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확률이 확 낮아진다 그랬어요. 굉장히 확실하지 않은 확률을 추측할 때 might를 쓴다고 했었고 그 쌤은 제 시간에 올지도 몰라 이건 50% 정도의 반반의 확률 이것은 제 시간에 올지 잘 모르겠어 하지만 올지도 몰라 라는 15% 정도 확률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부정형은 may 같은 경우에 뒤에 not might 같은 경우에 뒤에 not 같은 규칙을 적용을 받습니다. 계속 not이 누구 뒤에 오죠? 조동사 뒤에 오게 되죠. 자 그래서 여기 한번 볼까요? may might may 자 not이 어디였어요? 뒤에 왔네요. 뒤에는 뭐가 와야 돼요? 동사 원형이 와야 되죠. 자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까요? 누가 앞으로 나간다? 조동사가 앞으로 나간다. 즉 이 경우에는 may가 앞으로 나오네요. may 주어 동사 원형 하게 되면 제가 그렇게 해도 될까요? 라고 요청하는 물어보는 그런 문장이 됩니다. 이럴 경우 can이나 could로 바꾸어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 may I play games now? 제가 지금 게임을 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는 공손하게 물어보는 그런 문장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 조동사 한번 볼게요. would입니다. 우리 친구들 would는 뭐의 과거형이라고 했었죠? will의 과거형이지만 이렇게 would를 따로 배워도 괜찮을 만큼 would는 would만의 성격을 정말 가지고 있어요.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would하고 you스트하고 굉장히 친한 친구였죠. 자 would는 과거의 불규칙한 불규칙한 습관 그래서 뭐뭐 하곤 했다. 그리고 짐작이나 추측 뭐뭐 할 것이다. 라는 추측의 기능을 가지고 있었고 어느 정도의 확률? 한 80% 정도의 확률을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I would take a trip sometime 사면 나는 종종 여행을 가곤 했다. 즉 불규칙한 습관 The concert would be fun. 자 우리 이거 기억나죠? 그 콘서트는 재밌을 거야. 라고 짐작이나 추측하는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would는 would 자체가 과거형이기 때문에 would의 과거형은 없습니다. 당연한 이야기겠죠. 자 부정형은 어떻게 될까요? not이 그냥 뒤에 오면 돼요. 줄일 때는 wouldn't가 되겠네요. 그래서 would be fun 하면 그 콘서트는 재미없을 거야.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의문문은 would가 앞으로 오네요. 계속 같은 이야기예요. 그다음 주어 오고 동사 원형이 오면 근데 여기서 의문문은 뜻이 조금 달라진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때는 부탁이나 추측 굉장히 공손하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would you do me a favor? 부탁을 들어주겠어요? would it come on time? 그가 제 시간에 올까요? 이거는 추측 이거는 요청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기타 자 would like to에 대해서 우리 다 이야기를 했어요. would like to가 되게 되면 어떤 뜻이라고 했었죠? want to와 같은 즉 하고 싶다 라는 뜻이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 want to와 같은 뜻이다. 그럼 이거를 부정할 때는 어디에 나시 붙는다? 그 규칙은 똑같아요. would like to 뒤에 붙는 것이 아니라 조동사인 would 뒤에 나시 붙고 like to가 됩니다. 뜻은 don't want to 하고 싶지 않아. 자 의문문을 만들 때는 would가 앞으로 와요. 규칙은 같아요. 그리고 like to는 뒤에 남고 동사 원형이 오면 그렇게 하고 싶니?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니? 라고 물어보는 문장이 되겠죠. do you want to? 이렇게 되는 거죠. 예문을 보면 I would like to watch the movie. 이걸 다른 말로 하면 I want to watch the movie. 나 그 영화를 보고 싶어. 하고 싶지 않으면 I would like to watch the movie. 나 그 영화 보고 싶지 않아.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I don't want to watch the movie. 이렇게 되겠죠. would가 앞으로 나왔네요. would you like to watch the movie? 영화 보고 싶니? do you want to watch the movie? 같은 문장이 되겠네요. 그 다음 would와 아주 친한 친구인 used였어요. used는 과거의 규칙적인 습관을 나타낸다. 라고 했었는데 뜻은 뭐 뭐 하곤 했다. would와 해석은 같지만 would는 불규칙. 이 아이는 규칙적인 습관. 차이점 기억하세요. 또 다른 성격은 과거의 사실 혹은 상태 전에는 뭐 뭐 이었다 라는 과거의 어떤 상태를 나타낼 때도 used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I used to take a trip every month 하면 나는 매달 여행을 가곤 했다. 즉 규칙성이 눈에 보이네요. 규칙적인 습관 used to be a library 그것은 도서관이었어.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에는 도서관이었던 사실이 있었어 라는 뜻이죠. 자 그 다음에 be used to 이렇게 수거로 선생님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했었어요. 다음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것이 있고 동명사가 오는 게 있었는데 동명사는 뭐였죠? 동사에 ing가 붙어서 명사 역할을 하는 걸 동명사라고 했었죠. 이건 자세하게 나중에 배우도록 해요. 자 동사 원형이 오면 뭐 뭐 하는 것에 사용이 된다 라는 뜻이고 동명사가 오면 어떤 것에 익숙하다 라는 뜻이에요. 예문을 보면 the pencil is used to write something 자 같은 예문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예문이죠. 자 그 연필은 어떤 것을 적는데 사용이 된다 라는 뜻이고 자 비동사죠. 그럼 부정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비동사의 부정에서 is not used to write something 하면 부정문이 됩니다. 자 동명사가 왔을 경우에는 익숙하다 자 그럼 이 문장 한번 해석해 볼까요? my grandma is used to using the computer 하게 되면 is used to be used to 다음에 동명사가 왔네요. 그러면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에 익숙하다 라는 뜻이고요. 아주 멋진 할머니네요. 자 부정은 비동사에다가 not을 하게 되면 익숙하지 않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should 입니다. 자 should는 기본 의미는 의무나 당연히 뭐 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이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she should bring her textbooks to school 하면 그녀는 교과서를 학교에 가지고 와야 한다 라는 어떤 의무 뭐 뭐 해야 한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었고요. 부정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당연히 not이 뒤에 오면 되겠죠. 줄임말은 shouldn't 여기는 뭐 뭐 하면 안 된다 여긴 의무였으니까 여긴 금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you shouldn't play the piano late at night 자 밤 늦게 피아노를 하면 안 돼 라고 금지를 하는 문장이 되겠네요. 자 의무문 한번 볼게요. 당연히 should가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의무나 당연을 묻는 의무문이 되겠죠. 예를 들면 Should we buy the tickets now? 우리가 지금 티켓을 사야 하나요? 우리가 그럴 의무가 지금 있나요? 그렇게 해야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대답이죠. 그래서 should를 물어봤으니 당연히 뭐로 대답한다? should를 대답한다. Yes we should 혹은 No we should 이렇게 대답을 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had better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쵸? should에 친한 친구 had better 자 should하고 had better의 차이점은 should는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어떤 의무 같은 것을 이야기를 했고요. had better는 충고였어요. 그쵸?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충고를 하는 거였는데 충고가 굉장히 강한 충고였죠. 그래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돼 거의 뭐뭐 해야 하는 것과 같은 비슷한 정도의 강도로 말이 충고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뭐 하는 게 좋다 뭐뭐 하는 편이 낫다 라고 해석이 되고요. 예를 들면 you'd better tell me the truth 자 이렇게 줄여질 수도 있다고 했었죠. head가 이렇게 줄여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너는 지금 사실을 나에게 말하는 것이 좋을 거야. 너 지금 사실을 나한테 말해. 나는 이런 문장이 되겠죠. 근데 이것은 굉장히 강한 충고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문장을 사용해서 이야기를 하면 상대방은 조금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뜻은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부정은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헤드 배러는 몇 개의 몸이다? 하나의 몸이다. 그래서 이 아이는 항상 이렇게 둘이 붙어다녀요. 그래서 부정도 헤브에다가 헤드 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한다? 당연히 얘가 조동사니까 뒤에 와야겠죠. 그런데 여기가 헤드라는 이유만으로 우리 친구들이 헷갈려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게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있는 헤드는 과거형이다 아니다. 과거형이 아니다. 그래서 헤브 배러이라는 뜻 말은 없어요. 그냥 이렇게가 그냥 하나의 조동사라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절대로 헷갈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must vs have to 자, must와 have to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는 굉장히 비슷한 점도 많지만 다른 점도 있었어요. 한번 살펴볼게요. 자, 기본적인 의미는 must는 강한 의무 뭐뭐 해야 한다. have to도 마찬가지로 뭐뭐 해야 한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뜻은 둘이 같네요. 그쵸? 하지만 must는 또 다른 뜻이 하나 있었죠. 강한 추측 뭐뭐임에 틀림없다 라는 강한 추측을 가진 뜻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강한 추측일 때는 have to와 바꾸어 사용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의무일 때만 must 자리에 have to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예문을 보면 we must follow the rules 우리는 규칙을 따라야만 해. I have to do the dishes 나는 설거지를 해야만 해. 둘 다 뭐뭐 해야만 해 라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 he must be 13 years old 여기다면 여기는 의무의 must일까요? 추측의 must일까요? 그는 13살인 게 틀림없어. 추측의 must겠죠. 자, 부정형은 어떻게 될까요? must 같은 경우에는 must 뒤에 not이 오고요. don't have to 같은 경우에는 don't나 doesn't가 앞으로 와서 don't have to 혹은 3위칭 단수일 경우에는 doesn't have to 과거형일 경우에는 didn't have to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변하는 반면 must는 must not이 됩니다. 하지만 추측일 때는 달랐어요. 추측일 땐 must not이 아니라 뭐다? can not이 되고 뭐뭐 일리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예문을 보면 자, you must and still 하면 must and not이 이렇게 줄여진 거죠. 그래서 너는 훔쳐서는 절대로 안 돼 라는 뜻이고 자, I don't have to do the dishes 하게 되면 나는 설거지를 할 필요가 없다 라는 거였어요. 그렇죠? 자, must를 부정하면 강한 금지 절대로 해서는 안 돼 였고요. have to를 부정하면 뭐 하지 않아도 돼 약간 불피로 정도 훨씬 강도가 약했던 것 우리 친구들 기억나죠? 자, 그리고 강한 추측을 부정하는 cannot 같은 경우에는 he cannot be 13 years old 하면 그는 13살 일리가 없어 라는 뜻이 되겠고요. 의문문은 어떻게 만들까요? must는 must가 앞으로 나옵니다. 그 다음에 have to 같은 경우에는 일반 동사처럼 취급을 해서 do not does가 앞으로 나옵니다. 예문을 보면요. must we follow the rules? 우리가 그 규칙을 따라야만 하나요? must가 앞으로 나오고 동사 원형에 물음표 자, have to는 어떻게 된다 그랬죠? do not does가 앞으로 나온다 그랬어요. 주어가 i니까 do가 나왔고요. have to do the dishes? 내가 그 설거지를 해야만 하나요? 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자, 여기가 3인칭 단수일 경우 여기 뭐가 나와야겠죠? does가 나와야 되고요. 만약에 여기가 과거형이었다면 뭐가 나와야 되죠? did가 나와야겠죠. 어? 넘어갔네요. 자, 기타 추측의 must는 have to 바꿨을 수 없다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거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must는 3인칭 단수 변신을 하지 않고 과거형이 없다라고 했어요. 자, have to는 과거형이 있어요. had to가 될 수 있었죠. 하지만 must는 과거형이 없었습니다. 그게 must와 have to의 굉장히 큰 차이점이었죠. 그리고 must는 또한 3인칭 단수로 변하지도 않죠. has to로 변하지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추측 조동사들 모아가지고 그 파워를 비교를 했었죠. 그래서 가장 강한 거는 will 그 다음에 그 다음 강한 거는 must 그 다음에 would should main 50% minor could는 15% 정도다. 그래서 그녀는 도서관에 있을 거야. 굉장히 강한 거고 추측이고 그녀는 도서관에 있을 거야. 물론 얘도 있을 거야. 얘도 있을 거야. 하지만 얘는 굉장히 확실하게 있을 거야. 아마 꼭 있을 거야. 라는 뜻이고 얘 같은 경우에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있을 거야. 굉장히 강도가 낮죠. 부정 같은 경우에는 여기 갑자기 왜 can't나 couldn't 올라왔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여기에는 can't나 couldn't 같은 경우에는 누구의 부정으로 나온 거다? must 추측의 must는 부정형이 can not이라고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can't be 하면 그녀는 도서관에 있을 리가 없어. 라는 아주 강한 부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 친구들 조동사에 대해서 쭉 정리를 했었는데 우리 친구들도 스스로 다시 이것을 상기시켜서 외우고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야 해요. 그래야지 우리 친구들 완전 조동사를 마스터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